네, 그러면 발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트온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기반 프로젝트 중에서 스택스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은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오디널스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 기반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격적으로나 영향력 측면으로는 좀 급부상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뭐 비트코인이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인 거는 두 마날 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가격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잠재력을 최대치까지 좀 발휘할 수 없는 설계 구조상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번 오디널스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이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뭐 이런 구조상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구조를 좀 확장하기 위한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 프로토콜과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코모도, 민트레이어, RSK 최근에는 이제 리퀴드 네트워크나 스택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뭐 보안이나 아니면 뭐 확장성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이제 한 차원 높은 기능을 좀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레이어 2나 뭐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비트코인을 활용한 디파이나 비트코인 NFT 뭐 이런 디앱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택스나 뭐 루트스탑, 호모도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타로 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기반 자산을 발행하는 프로토콜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행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자산을 발행하는 비슷한 프로젝트로는 리퀴드 네트워크 같은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오디널스 혹은 이제 롤업용 모듈식 프레임워크인 롤킷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 이 여러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오늘 제가 발표할 블록체인 바로 스택스 입니다 어 스택스는 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프로그래밍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체인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조금 더 이제 어 효과랑 같이 표현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보안성과 불변성 파이널리티를 레버리지 하는 블록체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스택스 블록체인은 pox라는 전송 증명 이란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구요 이러한 새로운 블록체인 채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스택스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디앱 웹3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겠다 라고 하는 솔루션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소제목 로 제가 사용한 어 비트코인의 확장성 한계와 제한된 스마트 컨트랙트 문제를 해결해서 비트코인을 위한 디앱과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을 열겠다 라는 게 바로 스택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요 스택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는 못 가져왔구요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뭐 합의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제 어 요런 스택스를 개발하는 언어라든지 혹은 이제 어 랩트 코인 랩트 토큰 처럼 만들어 나가고 있는 sbtc 그리고 스택스 생태계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먼저 스택스의 합의 알고리즘 pox 전송 증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pox는 proof of transfer 라고 하는 어 그냥 간단하게 해석해도 전송 증명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ox 가 비트코인과 스택스를 이어주는 합의 알고리즘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비트코인을 베이스 체인으로 두고 스택스가 이제 연결된 체인으로 구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프로세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일단은 스택스의 이제 합의 알고리즘도 마이너 채굴자와 그 다음에 유저 어 보통은 이제 pos 에서는 이제 스테이킹 하는 분들을 이제 뭐 스테이크 홀더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어 뭐 아무튼 요런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하는 롤 중에 하나인 스테커 요 마이너 스테커 두 롤에 어 중심을 잡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먼저 채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채굴자 후보가 비트코인을 특정 주소로 전송을 해요 그리고 이 전송된 비트코인은 스테커라고 불리는 다른 롤을 하는 참여자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텍스는 채굴자가 되기 위해서 스테커에게 전송하는 자산이 바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이고 어 선출된 채굴자는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게 보인이 아니라 스테스 코인 입니다 그리고 스테커는 비트코인을 이제 이 채굴자로부터 받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stx 스텍스 코인을 락업 즉 스텍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채굴자의 채굴 비용이 어 해당 채굴자가 전송한 자산이고 이 채굴 비용은 stx 를 락업 시킨 스테커가 받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pox 요 합의 알고리즘이 전송 증명 방식 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 이 채굴자와 스테커 두 롤을 좀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채굴자가 하게 되는 프로세스는 요 4가지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너 채굴자는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쳐 요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채굴자는 어 이 스텍스 네트워크에 합의 데이터를 전송해서 향후 진행될 리더 선출에 등록을 하게 되요 여기서 이제 이 스텍스의 합의 알고리즘의 리더 개념 자체가 어 비유하자면 pow에서 이제 블록 생성 보상을 받아가는 위너를 뜻하게 되는 거구요 어 이 1단계에서 리더 선출에 등록한 이 채굴자 후보가 이 후보안 채굴자가 선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게 약간 어 어 우리가 선거할 때 약간 기타금 같이 정치인들이 내시잖아요 약간 고런 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어 뭐 기타금처럼 정부가 가져가 거나 혹은 이제 소각을 하거나 이런게 아니라 어 예전에는 좀 소각 알고리즘을 사용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요 전송한 비트코인은 스테커라는 뒤에서 후술할 참여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커는 어 모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 스텍스 체인에 기여를 해야 당연히 비트코인을 받아가는 거겠죠 어 일단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 세번째는 어 어 전송한 이 비트코인의 수량 만큼 이 검증 가능한 무작위 함수를 통해서 어 리더를 선출하게 되요 이 결국은 이제 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내는 놈이 리더로 선출될 확률이 높고 물론 이제 무조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체인에서는 어느정도 하은선을 제시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무작위 함수 이제 vrf 가 어 일정 사이클 동안 모든 블록의 생성을 책임질 리더를 선출하게 되요 그리고 이 선출된 리더는 일정 사이클 동안 블록을 채굴하고 블록당 보상과 거래 수수료 보상을 비트코인이 아닌 stx 코인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으로 채굴자를 선정하고 채굴 이후의 보상은 stx 토큰으로 받아간다는 것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번째 스태커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어 스태커는 자신이 보유한 stx 코인을 락업 즉 스택시킴으로써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어 지분 증명과 비교해 보면 이 스태커들이 약간 스테이크 홀더 랑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엄연히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어 이 스태커들이 결국은 어 자신의 stx 토큰을 락업 시키고 스택시킴으로써 이 전송 증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스태커의 보상은 이런 알고리즘 참여나 그리고 뒤에서 설명한 어 이제 페그아웃 삼용에서 요렇게 기여를 함으로써 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스태커는 자신의 이제 stx 코인을 몇 사이클 동안 어 요 사이클이 주기 몇 주기 동안 락업 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구요 해당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는 자신이 이제 락업 시킨 stx 코인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 그리고 이 스태킹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한의 이제 stx 코인 양이 존재를 하구요 요게 이제 매 사이클마다 일정 기준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 요구되는 stx의 양이 많을 수도 있어서 요 허드를 낮추기 위해서 이더리움 처럼 이제 풀 서비스가 존재를 하죠 어 이 뭐 여러 풀 서비스가 존재를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것은 여러 이제 개인 스태커들이 모여서 풀을 이루고 그 전체 풀이 스태킹에 참여하는 서비스 겠죠 그럼 우리는 요 풀에다가 위임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tx 코인을 가지고 스태킹을 통해서 어 이자를 받아가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직접 스태킹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했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스태스 코인을 들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 소량의 어 이제 stx 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는 풀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구요 이 스태킹 풀을 운영하는 곳에다가 이제 보유한 스태킹스를 이제 위임을 하고 발생한 보상을 풀에 위임한 지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디센트 월렛이나 엑스버스나 요런 이제 지갑 업체에서는 지갑 회사에서는 어 스태킹 서비스를 이제 좀 자동화해서 내가 좀 쉽게 요런 풀에다가 스태스를 위임하고 이자를 받아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뭐 앱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월렛이나 지문형 인증형 지갑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왼쪽 이미지처럼 어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태스의 합의 알고리즘 전송 증명에 따라서 이 마이너와 스태커들의 역할이 분배가 되고 비트코인과 stx 코인이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된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스태스와 알고랜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클래리티 언어 라는 것인데요 어 이게 페이스북의 이제 dm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앱토스와 수위에서 사용하는 이제 개발언어인 무무 기억하시죠 아마 이제 어 권승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어 뭐 솔리디티 뭐 무브 그 다음에 뭐 클래리티 여러 이제 언어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 일단은 당연히 이제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서 이제 사용되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어 클래리티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언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클래리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비트코인에 앵커링 시켜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하고 알고 있긴 한데요 뭐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이제 백서에 나온 설명만 조금 풀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레리 클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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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리티 언어는 일단 크게 어 결정 가능한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 부재 비트코인 상태에 대한 가시성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결정 가능한 언어는 쉽게 말해서 이제 튜링 불안전하다 라는 뜻이죠 이 튜링 불안전 이라는 것은 튜링 복잡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어 이제 솔리디티는 이제 어 결정 불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는 어떻게 작동할지 알기 어렵죠 그리고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갑자기 멈추는 문제 등을 이제 방지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솔리디티 역시 장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클레리티 언어는 어느 정도 이 위험 최소화에 좀 방점을 준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뭐 여러 이제 장단이 있겠지만 어 이 위험 최소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 클레리티 언어가 솔리디티 보다는 유용하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컴파일러가 없다라는 거 컴파일러에 대한 부재가 있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컴파일 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언어의 이제 코드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이고 요걸 이제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컴파일러 어죠 그래서 솔리디티 도 이제 소엑이라는 컴파일러 가 있고 무브에도 이제 무브 ir 이라는 파일러 가 있지만 클레리티는 사실상 컴파일러 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러 역시 장단이 좀 있겠지만 어 이 블록체인에 큰 손상을 입히는 컴파일러 버그가 좀 치명적이다 보니까 어 이 클레리티는 아예 컴파일러 가 필요가 없는 구조로 좀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클레리티에서 생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개발자가 이제 요걸 제작할 때 블록체인에서 동시에 로드 캐스팅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제 작성하거나 분석하거나 테스트한 코드가 어 실행 될 어 실행되는 게 좀 정확한지 요런 코드인지를 컴파일러 부재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상태에 대한 가시성 요게 이제 번역이 좀 약간 어색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클레리티 이제 언어는 비트코인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요거는 이제 컨트랙트의 로직이 순수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트리거가 잘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발자가 비트코인 상태와 더 쉽게 상호작용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더 어 좀 자연스럽고 잘 작동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택스는 클레리티 언어를 통해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어 세번째는 아 요거는 그냥 제가 솔리디티랑 무브랑 클레리티랑 비교한 테이블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마시면 요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일단 세번째는 어 sbtc sbtc 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요거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랩트 토큰의 일종이에요 뭐 wbtc 나 뭐 여러 이제 랩트 토큰들 처럼 어 스택스에서 만들어진 어 랩트 토큰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이 sbtc 는 어 나왔던 이제 소재목 자체가 비트코인을 위한 무실레 양방향 패그가 디자인되어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sbtc 는 간단하게 말해서 스택스 체인 위에서 비트코인과 일대일로 패깅이 되고 완전히 탈중화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 좀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랩트 비트코인의 단점 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화 이슈가 좀 강력하다 라는 것인데 sbtc 는 어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 중앙화 이슈를 해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sbtc 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기 전에 어 랩트 토큰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아마 다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짧게 한번 설명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일단 랩트 비트코인의 원리는 어 그냥 간단하게 이제 다른 암호화폐 같이 패깅 되어 있는 암호화폐 토큰 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은 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요 중개인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요 중개자는 그 비트코인을 받아서 그거에 가치에 맞는 랩트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스탁인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고 이 스탁인은 받은 비트코인 개수만큼 자기의 체인 다른 체인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요런 데에다가 랩트 비트코인을 발행하고 중개인에게 보내고 중개인은 다시 비트코인 원 보유자에게 랩트 비트코인을 전달한다 요렇게 발행될 랩트 비트코인을 가지고 각 체인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뭐 디에비나 디파이나 요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비트코인의 경우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수수료나 속도 면에서는 이제 실용화 어 디에비에서 이제 실용화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WBTC 같은 경우에는 ERC20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훨씬 디파이나 디에비에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 랩트 토크는 어 잘만 활용이 되면은 유동성이 대량으로 증가를 하고 프로토콜이 커진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 여기에 있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두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번째는 어쨌든 랩트 비트코인의 안전성은 요걸 이제 발행하는 스탁인의 커스터디안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개자랑 스탁인이 막 껴있고 여러가지 이제 어 중간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수료가 계속 발생을 하죠 뭐 수수료가 0.25% 0.5%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랩트 비트코인의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유지 못하는 디패깅이 좀 작년에 많이 벌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 초에도 몇 가 몇 번 벌어졌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다시 랩트 토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시 SBTC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SBTC도 결국은 랩트 비트코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택스 체인 위에서 비트코인과 1대1로 패깅이 되고 스택스가 차별화, 이 스택스의 SBTC가 차별화를 가지는 것은 바로 탈중화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랩트 비트코인의 중앙화 이슈를 해결했다 중간에 개입하는 중개자나 랩트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수탁인 없이 오로지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비트코인을 스택스 체인으로 페그인, 페그아웃하는 구조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요거를 이제 페그인 BTC를 SBTC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페그아웃, SBTC를 다시 BTC로 바꾸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페그인, BTC를 SBTC로 바꾸는 경우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 먼저 유저가 비트코인 체인에 올라와 있는 페그, 지갑, 스크립트로 일단 BTC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BTC를 전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스택스 체인 주소까지 같이 적어서 전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송된 BTC에 온체인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를 스택스 체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송 증명을 통해서 읽어냅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를 읽어내냐 바로 비트코인을 보냈던 유저의 스택스 체인 주소를 읽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낸 비트코인의 수량만큼의 SBTC를 1대1로 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발행된 이 SBTC를 유저가 제출한 주소로 다시 전달해주는 구조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페그인 앞에서 설명드렸던 중개자가 예를 들어 스택인이 있고 또 다른 중개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바로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가 전송 증명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내고 발행을 해주고 전송까지 해주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페그아웃의 경우는 SBTC를 다시 BTC로 바꾸는 프로세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택스 체인 위에 존재하는 SBTC를 다시 비트코인 체인 위에 있는 페그치가 스크립트로 이제 전송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 합의 증명에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 전송 증명에서 바로 데이터를 읽어냈는데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POX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스택커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STX 코인을 풀에다가 맡겨서 이제 보상을 받아가는 스택커들이 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이 완료된 이제 트랜잭션은 비트코인 체인 위에 있는 진짜 비트코인을 유저에게 다시 전송해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SBTC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중화가 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악의적인 공격 등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야 되겠죠 이 방어를 해주는 이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 스택스의 지갑을 지키는 임계값 서명 메커니즘 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계값 서명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페그아웃을 위한 서명을 진행할 때 스택커들의 서명 파워에 의존해서 서명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명 파워는 이 스택커들이 POX의 전송 증명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낙업시켰는지 얼마를 스택시켰는지에 따라서 이 STX의 양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정도의 STX를 스택시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서명 파워는 이 정도고 반대로 다른 이제 고래 투자자는 엄청난 양의 STX 코인을 스택시키면 서명 파워가 나보다 2배, 3배, 4배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스택스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이체를 하려면 이 페그아웃 트랜잭션의 70% 이상의 서명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공격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서명 파워의 7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택킹 파워와 스택커는 매 스택킹 주기 매 스택킹 사이클마다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한다 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SBTC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국 스택스는 SBTC를 활용해서 이 비트코인의 막대한 자본 막대한 유동성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드맵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SBTC가 일단은 이제 GK와 NFT 마켓을 시작으로 해서 SBTC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대출이나 일드 파밍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일드 스택킹 그 다음에 페이먼트 결제 그 다음에 뭐 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두인님께서 발표하셨던 비트코인 네임 서비스 뭐 BID 다오 요렇게 이제 뻗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어 결국은 이제 SBTC가 트리거가 돼서 어 이제 비트코인의 간편하고 안전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겠다 결국은 지금의 이제 이더리움 왕국을 만든 이더리움 이코노미와 같이 비트코인 이코노미를 어 건설을 하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좋게 비트코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스택스 생태계 인데 일단은 어 디파이에서 이제 90%를 점유하고 있는 알렉스 그리고 대표 지갑인 히로나 엑스퍼스 그리고 NFT 마켓 감마 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어 알렉스는 이제 어 본인들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기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디파이 당연히 이제 스택스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간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디파이 서비스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살펴보면은 뭐 수압이나 뭐 뭐 덱스나 스테이킹이나 런치패드나 브릿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제 BRC20이 워낙 카타다 보니까 이 BRC20 덱스인 B20 베타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히로 라는 지갑인데요 스택스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지갑 중에 하나고 어 스택킹을 비롯한 이제 여러가지 디앱과 연결이 가능하구요 어 그 다음 그 다음 지원하는 NFT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월렛을 표방하다 보니까 오디널스 인스크립션이나 비트코인 스탬프나 스택스 NFT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지갑인데요 어 이 엑스버스라는 지갑은 스택킹에 많이 사용되는 지갑으로 볼 수 있구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 STX 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스택킹을 시작할 수 있다 스택킹 풀까지 같이 제공해주는 지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BRC20이나 오디널스나 비트코인 NFT와 같은 어 보관 전송 등을 지원해주는 지갑이라고 할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인 감마 인데 어 최근에는 이제 생태계 내에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히로월렛과 엑스버스가 파트너사로 참여하면서 어 비트코인 오디널스 전용 마켓을 추가로 출시를 했구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어 스택스 기반의 이제 NFT를 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네임 서비스 BNS도 거래가 나름 활발한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기반의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까지 갖춰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스택스가 이제 바라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 디앱 생태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어서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비트코인 이코노미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거구요 이 이미지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BTC와 어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 을 이제 빙산으로 이제 표기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은 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이제 시가총액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뭐 2등으로 이제 잘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빙산의 일각으로 보면은 위에 나타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보면은 아래 이제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이코노미의 크기도 어 이더리움 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비트코인에 잠자고 있는 유동성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막대한 자본이 어 일으킬 수 있는 etf 생태계가 이더리움 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구요 어 어 가상자산에 치펀드 이제 노스록 디지털의 이제 분석가 할프레스라는 분이 미디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스택스 투자 포인트를 이제 좀 밝히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 비트코인 반감기 조차도 스택스의 어 호재다 라고 보는 거구요 결국은 이 반감기가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보안 예산 보안 버젯을 감소시키고 수수료 매출 증가를 불러 올 건데 요런 매출 증가는 어 비트코인의 레이어 투 솔루션이 스택스가 더 부각될 것이다 부각시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구요 두번째는 어 비트코인 레이어 투의 대장주는 바로 스택스다 어 물론 이제 스택스는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투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요 글에서는 비트코인 레이어 투 라고 보고 있고 라이트닝이나 이제 루트스탁이나 스택스 요 세 가지 이제 레이어 투 중에서 스택스만이 자체 토큰을 가지고 있고 여러 유저들을 온보딩 시킬 수 있는데 최적화 되어 있는 디앱 생태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에 투자해야 된다 라는 논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어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이 빙산 아래 수면 아래 이제 드러나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차이 요걸 이제 레이어 투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레이어 투의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지만 어 점점 좁혀질 것이다 요게 지금은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114배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는데 요게 14.4배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택스는 10배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구요 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스택스가 어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600% 상승한 리도 다우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다 물론 이제 진행되는 프로세스나 알고리즘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은 좀 당연히 모양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그런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이 확장되면서 600% 상승한 리도 다우의 모습을 스택스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런 사이클 2021년에 발생한 에런 사이클이 오기 전 솔라나를 1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스택스에게도 지금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런 이제 어 네 가지 투자 포인트가 어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약간 어 후행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런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스택스의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어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STX 스택스는 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본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그리고 높은 가치를 지닌 생태계를 레버리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어 단순히 뭐 하드포크하고 그냥 어 기술적이나 아니면 로드맵이나 요런 것들을 그냥 복붙하는 게 아니라 어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어 어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어 어 여러 디앱이나 여러 알고리즘이나 여러 이제 합의 증명이나 요런 것들을 통해서 잘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능뿐만 아니라 어 요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커뮤니티까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좀 말이 안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맥시들이 스택스를 굉장히 좋게 봐서 요런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이나 시가총액까지 레버리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어 어 최근 오디널스 흥행으로 이 스택스의 스택스 디파이의 tvl이 어 어 올해 초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격은 약 3배 물론 이제 어 전성기였던 뭐 3월 정도에는 0.2 달러에서 거의 1.2 달러 이상 6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오디널스 흥행으로 인해서 스택스도 같이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sbtc 앞서 말씀드렸던 sbtc가 과연 비트코인 디파이나 어 어 비트코인 nft 비트코인 디파이 어 비트코인 생태계의 흥행을 어느 정도 가져와 줄지 에 따라서 좀 결정이 날 것 같고 어 어 내년에 이제 한 내년 4월쯤에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 스택스도 같이 관심을 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 어 오디널스와 같은 비트코인 기반 시장이 이제 부응할 때마다 스택스를 비롯한 여러 비트코인 기반 프로젝트들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요런 시도들이 계속 된다 라고 하면 스택스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 될수록 어 스택스가 그래도 좀 상승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어 2019년에 SEC에서 이제 공인된 ICO를 진행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증권으로 규정이 돼서 어 어 규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리플과 SEC의 소송이나 이더리움 조차도 최근에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 그나마 스택스는 어 그런 프로젝트들 대비해서 리스크가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런 투자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제 생각이나 혹은 요런 스택스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좀 논리를 많이 가져온 가져온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편향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과대 표현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블록체인 어 비트코인 기반 프로젝트들에서는 저는 굉장히 어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스택스가 어 굉장히 좀 포텐셜이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뭐 투자를 하시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꼭 DYOR 하시면서 어 여러가지 뭐 비단 투자 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알고리즘이나 뭐 여러가지 이제 콘텐츠를 보시면서 지금 비트코인 기반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레퍼런스는 국내 이제 스택스는 어 디스프레드가 굉장히 한국어로 된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서 어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대부분 디스프레드나 뭐 뭐 A41이나 혹은 이제 요런 백서들 디스프레드에서 번역한 백서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했고요 뭐 요런 것들에 들어가셔서 제가 오늘 발표한 뭐 뭐 조금 어 좁은 범위의 알고리즘이나 요런 것들 말고 어 풀로 된 리포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어 제가 발표한 스택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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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